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AI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윤입니다. 앞서 기업의 AI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함종민 센터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 교수님의 발표에 의해서 저는 인공지능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AI를 위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과 그 기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산업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헬스케어, 교육, 제조, 물류, 환경,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될 것인데요. 특히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의 약 15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하고 인도의 경제 생산량을 전체 합친 수준인데요. 무엇뿐만 아니라 올해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한 300조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의 초점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서버, 스토리지 자원을 제공하던 IT 인프라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린 핵심적인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AWS나 Azure, 오늘 구글 클라우드도 같이 참여하시는데 글로벌한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KT나 네이버, NHN 같은 국내 클라우드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까지도 동참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AI 개발 도구라든가 인공지능 서비스 API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GPU 서버 가상화 수준을 뛰어넘어서 AI,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서비스 환경, 그리고 또 AI 개발자로 위한 플랫폼, ML Op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하고 다양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AI 개발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나 또 개인이 쉽게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I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진정한 AI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AI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그에 따른 여러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많은 렉당 전력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GPU 특성상 발생하는 데 심각한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학습시킬 모델이나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 이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에 있게 됩니다. AI 산업을 견해나는 데 있어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세 가지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데이터는 AI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나서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뉴딜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용량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도 글로벌 선도 기업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자원을 통해서 그거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측면을 바라보면 특히 AI 쪽에는 순수 알고리즘 연구 분야하고 실제 산업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최적화하는 작업, 이런 분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알고리즘과 코드 공유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연구에 참여하고 구성원들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AI 칩셋 제조사,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대규모 데이터에 의해 사전 훈련된 모델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별 AI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로 자체 학습 및 검증한 머신러닝과 DL 모델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쉽게 AI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공지능, 즉 딥러닝 알고리즘이 정확도 차원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델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연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코어와 GPU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그에 따라서 엄청난 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완벽에 가까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GPT-3와 같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렬 연산이 가능한 슈퍼 컴퓨터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합니다. 또 AI 활성화 측면에서 이러한 복잡한 알고리즘의 대규모 병렬 연산을 위한 컴퓨팅 자원과 고전력 데이터 센터 설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 투자가 사실 큰 허들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 인공지능 분야의 컴퓨팅은 GP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비용의 GPU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GPU 대비 월등한 성능과 놀라운 직접도, 확장성을 보장하고 또 보다 혁신적인 AI 연구 개발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대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IPO라고 들어보셨는지요? IPO는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약어고요. 영국의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인 그래프코어가 개발한 AI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기존에 범용 컴퓨터의 CPU는 다양한 범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명령어를 하나씩 차례로 연산하는 순차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실제 방대한 양의 연산을 빠른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AI에 있어서는 병렬 방식이 적합합니다. 특히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병렬로 설계된 GPU가 기존에 CPU보다는 비교적 AI 연산에 유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GPU 역시 그래픽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대용량의 병렬 처리를 요구하는 최근의 AI 요구사항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래서 이제 IPU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왔고 보다 정밀하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AI 모델의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CPU는 스칼라 프로세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프로세스고요. 메모리와 칩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의 통신을 해야 됩니다. 또 GPU는 그래프 프로세싱으로 설계되었고 이들 명령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를 벡터에 입력하는 그 SIMD, SIMD 방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밀접된 연속, 연속된 데이터 블록을 위해 설계된 것인데요. 칩의 모든 코어들이 공유 SRM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성능이나 확장, 전송 속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IPU 프로세서는 이 집 안에 이제 1500개의 프로세스 코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증된 이제 밴드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9000개의 독립적인 병렬 프로세스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칩 내부에 900메가바이트의 초고속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의 본질은 엄청난 수의 행렬 곱셈 연산하고 데이터 또는 가중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메모리 집약적인 활동입니다.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읽고 쓰는 작업에 있어서 사실 이제 IPU가 그만큼 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I 컴퓨팅의 핵심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 코어와 동일한 실리콘 내에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배치했기 때문에 머신 인텔리전스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같은 메모리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면 병렬 처리 속도도 향상되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코어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코어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세서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 현재 이제 미래의 머신러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컴퓨팅 솔루션과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래프 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코어는 이제 IPU 서버를 통해서 제공되는 1세대 PCI 카드 타입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마크티라고 하는 2세대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M2000 장비와 파드로 이렇게 렉스케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코어의 IP 플랫폼은 강력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P 칩이 탑재된 4개의 칩이 탑재된 머신을 IP M2000이라고 불리는데 이 머신은 이제 원유짜리 서버예요. 그래서 이 원유짜리 서버가 블레이드 타입으로 최대 이제 64개가 꽂히면 파드64라는 장비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파드64는 사실 한 개 렉에서 그러니까 19kW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렉은 최대한 1024개까지 확장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엑사파드라고 불려진 대용량의 슈퍼컴퓨터까지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등의 하나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인 스택이 필요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뭐 GPU 기본 쿠다베이스의 프레임업도 있지 그러니까 쿠다비엑스의 프로그래밍 툴도 있지만 사실 새롭게 만드는 칩셋 벤더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칩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거든요. 이제 그래프코어사 같은 경우는 실제 IPU에 확장이 가능한 그런 IPU 링크 기술 그리고 거기에 리눅스나 윈도우 OS,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이제 기존의 쿠다베이스로 개발되어 있던 그런 프레임업 그러니까 그 개발 모델들을 실제 쉽게 IPU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이제 텐서플로어나 파이터치와 같은 그런 범용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업들에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특별히 이제 버전 수정 작업을 그것이 바로 그래프코어 파퓨라를 통해서 IPU에 포팅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스케줄러라든가 또는 클라우드를 위한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까지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인프라 레이어에서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이런 기술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의 AI 플랫폼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확장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프코어는 이런 AI HPC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통합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 툴 그리고 거기에 일련의 기술들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파드 단위로 쉽게 플러그인 플레이 방식으로 계속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프코어가 MLPUP라고 하는 벤치마크 결과에 서밋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GPU 대비 학습이나 추론 모델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래프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인터넷 검색 엔진 분야라든가 금융 분야에도 지금 활발하게 IPU 기술을 활용한 그런 과제들과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HPC 환경에 GPU 기반의 HPC가 아니라 IPU 기반의 HPC를 적용한 그런 기술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SD급의 화질을 AI 기술을 써서 4K HD급으로 전환해주는 슈퍼 레졸루션 분야에도 IPU를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그런 학습 도구를 개발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신약을 개발하는 곳에도 IPU를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KT의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이고 퍼블릭 클라우드 IDC 사업진 KT가 지난 6월에 KT IDC 내의 하이퍼스케일 AI 존 그리고 IPU 파드를 그 안에 탑재시켜서 대규모 머신러닝 인텔리전스를 위한 그런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KT의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도 AI 모델 중에서 큰 모델을 돌리기 어려운 그런 고객들에게 아마 좋은 그런 개발 툴이자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AI 모델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더 커지는 AI 모델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그런 세운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프코어 IPU는 AI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과 그런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 기존에 이제 GPU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서 보다 뛰어난 성능을 만들고 또 개발에 있어서도 빠르게 기술을 전이할 수 있겠고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IPU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함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